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된다 된다 뭐 하는 거야? 버터를 아아 이건 거 같은데? 너무 많지 않아? 그런가? 그냥 하자 그냥 하자 우리 마음대로 그냥 하자 여러분 뭐 생각해? 한 명은 Too much butter Too much Too much butter 뭐 하는 거야? 아 괜찮은데? 나 요새 딸기를 나 요새 딸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야? 딸기를 넣었어? 내가? 방금 껍질 넣었는데 내가 넣었어? 난 방금 넣은 거 같은데? 그래? 사실 너무 많이 고른 거 같아요 이거 인터넷에 검색해봤어 얼마큼 넣고 얼마큼 아니 아니 오케이 시작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? 맞다 우리 얼음이 넣어야 돼? 그러네 잠시만요 아이고 시작이 아주 좋네요 오케이 이 정도 될 거 같은데? 오케이 오케이 자 Be careful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아요 ㅜㅜ Zo